내가 좋아하는 고추튀김 니껄 튀겨주마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덤프트럭 4차례프엠씨 승승입니다 요 물은 라임이요 요 라임은 물이니 물에 라임을 담아봤습니다요 스님 새로운 분이 오셨군요 그지인가요 아무튼 이따 MC 1메타가 오면 누가 라임의 왕인지 한번 가려보시지요 1메타가 옵니다 내 이름은 MC 1메타 지팡이 길고 1메타 타타타 가요계 강타 내 기분은 오늘 정말 좋다 여보세요 그 남자가 나라는 건 하나요 누굴요? 알면서 부르는 건 아니죠 아닌데요? 그댄 바구니가 그댄 바구니가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전화번호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아 뭐야? 처음 부르는데? 누구야? 아니 반갑습니다 요 레게를 사랑하는 세 박사 래퍼 MC 유무부입니다 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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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세 세 세 고요 MC MC 설경구 어디갔어? 목이 찢어졌습니다 소리 지르다 요 세 세 아웃됐지요 세 소임스 오늘 수문 줘봐 아 세이 뭐야? 이런 기사가 있어? 아니 초등학교 교사가 12살짜리 여학생을 상대로 못된 짓을 했어 이런 일이 있어 어떡해? 야 윤무보 내가 이 못된 교사를 상대로 랩으로 찢어버리면 널 래퍼로 인정할게 어 진짜요? 어 자신 있습니다 확실히 찢을 수 있어? 예 세이 확 찢어버려 어 세 세 요 비트해주세요 세 세 참 세 요 참 세 옥 여 앵물 세 요 요 잘 들어 나쁜 교사 세 요 세 요 세요 내가 존경하는 박여 고세 너 같은 놈은 그냥 고세요 어디 한번 혼나보자 밤 세 천 세 월 세 내가 사는 삶을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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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무브 요 무브 요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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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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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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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내가 좋아하는 고추튀김 니껄 튀겨주마 할머니들은 고추를 말리고 나는 니 씨를 말려주마 전투더 자투더 발투더 찌 전투더 자투더 발투더 찌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지 요새 요새 순임새 안되겠어 내가 더 새 엄청나게 새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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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는 강아지와 새를 닮은 개새 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오나 세상 말 새 너는 이제 감옥 신세 전세 월세 내가 사는 싸글새 요 요 무브 무브 요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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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더 세 전투더 세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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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더 발투더 찌 좋았습니다 야 간만에 좋았다 아 형 야 거봐 그런 놈 확 찢기지 야 확 찢어야 돼 그런 애들은 야 근데 랩은 좋은데 뭔가 약간 소울이 약간 부족해 약간 1600cc라 그런가 예? 소울 소울 1600cc라 그런가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왜 그런 말장난을 하십니까 야 왜 상관이 없어 야 지금 속초에 가면 양밀이랑 도루묵이 최철이야 지금 만원이면 네 시간 실컷 먹어 그거랑 힙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야 왜 상관이 없어 다 때려박으면 그게 힙합이지 야 너 비트박스 할 줄 알지 깔아봐 요 속초에 가면 양밀이랑 도루묵이 최철이야 만원이면 넷이 가서 실컷 먹어 야 야 어때 어떻게 이게 비트 맞죠? 웨스턴 스타일이지 웨스턴 스타일? 서해대교 가면 난리나 어 웨스턴 스타일 야 스님스 감동적인 랩 그거 하는 거 있지 아 그래도 제가 그 모든 분들을 위해 감동적인 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 비트 주세요 요 이 랩은 자수성가신 저희 아버지 이 투더성 투더완 아버지께 반칩니다 영화같은 스토리 랩 엠시스턴 임스 요 피처링 윤무부세 요 가난했던 아버지인 밥보다 물배를 채우셨지 요 연가시 요 아버지인 한평생 소처럼 일만 하셨어 요 원앙 소리 요 아버지 일을 하시다 무릎을 다치셨고 요 도가니 요 요 심합니다 심합니다 야 장난쳐 지금 야 니네 엉클 통한테 진짜 혼나볼래 엉.. 엉클 통이요? 통 아저씨씨 우리가 왜 혼나요? 아.. 야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니들까지 날 열받게 하고 있어 지금 열받는데요 아 내가 낮에 김씨네 하는 김밥에서 참치 김밥을 시켰는데 아니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최씨가 배달이 왔어 장난쳐 지금? 맑아치단 세웠어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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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형 바꿔달리는데 누구야? 엉클 엉클 여보세요 내가 소울이 안좋다 오늘 축하한다 엠씨 스냅씨 어 제가요? 어 쎄요? 이 쎄요? 아 참 두다쎄 쎄요? 반갑습니다 엠씨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형님 아무튼 뭐 새로운 캐릭터 같은데 이따가 우리 일메타 형님 오시면은 누가 라임의 왕인지 한번 겨뤄보세요 예요? 예요 일메타세요 요 내 이름은 엣씨 일메타 칡팡이 기록 일메타 타타타 가요갱 강타 내 기분은 오늘 정말 좋다 아 여보세요 너 바보야? 예? 왜 말을 못해? 말하잖아요 지금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에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가뜩이나 요즘 전화 트라우마 했는데 아이씨 오 MC 윤무부 요 윤무부 쌤 야 널 랩 잘해 요즘에 많이 감사합니다 형님 야 너 지난주에 스님스 아웃 시켰더라 요 스님스 아웃 시켰어요 아 좋아 그럼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힙합 전도사 MC 목사님 씁니다 목소리 사이비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 지난주에는 어 스님스가 아웃되더니 목사가 왔네 또 아 아이 신문이나 봐야겠다 뭐 이딴 기사가 다 있어 여보세요 아니 용돈을 안 줬다고 부모를 폭행해? 어이? 아 이런 뭐 페류나 같은 놈들이 다 있어 야 우리가 찢어버리자 MC 목사님스 예 목사님스 랩으로 다 찢을 수 있지? 찢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출격하자 요 비트 주세요 요세요 요세요 니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세요 요 찢찢찢찢 요 무릎 요세요 예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는 같이 부모님께 막대하는 니들은 양아치 새벽이 왔다고 알리는 건 없다 니들이 해야 할 건 조용해라 아다 천세 월세 내가 사는 사글세 뭐봐 뭐봐 요 뭐라 봐 뭐라 봐 뭐라 봐 요 뭐라 그 정도로 찢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주요 오 주요 오 주요 치킨엔 맥주요 삼겹살엔 소주요 여자 꼬실 땐 양주요 이런 페르나를 이걸로 때려주요 그럼 전치팔주요 내가 너를 죽여주요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주요 죽트도 목 은투도 해 지투도 옥 저투도 주 들어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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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세요 요 요 목사님스 아주 멘트 가세요 아주 대단해요 요 내가 제대로 보여줘요 요 내가 좋아하는 새는 시조셉 그 다음 좋아하는 건 부엉이 두 마리를 합쳐 너에게 준다 시봉새 시봉새 벽고기가 니들에게 한마디한다 F**k go F**k go F**k go F**k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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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야 좋았어 아주 통키하다 페르나들한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 야 근데 니들 이 리듬에 약간 그루브가 좀 없어 그루브요? 그루브 이따 그럼 내가 그룹 채팅 초대할게 갑자기 막장나라 하세요 형님 아이 야 니네 랩이나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할 생각을 하고 어?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실패했네? 다신 못 일어나?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도대체 말같이 다 필요 없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되들어 이게 어? 야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진짜 야 옛 성어 중에 청보마비라고 어? 하늘은 녹고 말은 살찌운다고 했어 네 말이 살찌우고 거울 쳐다보더니 허벌라이트를 시작하더라 무슨 야 MC 목사님스 예 시스템 가동 너 목소리 바꿔 그거 예 깔끔하네 어 예 옛날에 스님스가 하던 그런 감동적인 랩 너도 할 수 있지? 아 그럼요 분명히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그 스님스 거 잘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지요 어 자 비트 주세요 요 요 이 랩은 하 힘들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만화같은 스토리 랩 MC 목사님스 요 피처링 윤무브세요? 요 아버지는 월남에 파견나가 배트공들한테 잡혀 정기고문을 당했고 피카츄 친구들은 아버지를 걱정했지 파이리 꼬부기 그런 아버지는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졌고 컴온 퍼무브 아니 어제 내가 식당가갖고 저기요 족발 하나랑 골뱅이 하나 갖다 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오더니 아 족뱅이요 이러더라 내가 오따대고 욕해요 그러니까 족뱅이 족뱅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이러더라고 난 멱 잡고 두 시간 싸웠는데 내가 졌어 결과 발표한다 이번 주 나와 함께 충남 보령 머드축제에 몸에 머드를 잔뜩 바르고 흑인 랩을 할 래퍼는 제가 졌습니다 새가 너무 쎘어요 축하한다 MC 목사님 새가요 축하합니다